오늘은 노래 반주기로 유명한 주식회사 엘프를 찾아왔습니다. 노래 반주기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한번 알아볼까요? 자, 함께 가시죠. 엘프는 20년간 이어온 신뢰를 바탕으로 엘프만의 노하우와 최고의 제품으로 음악 전문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최고의 제품,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새롭게 개발된 제품의 특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제품은 수준 높은 오케스트라 반주에 대화면 악보가 제공이 돼서 마치 스튜디오에서 음악을 하는 것처럼 수준 높은 음악을 연주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아, 그럼 고객을 위한 서비스 지원 시스템에 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고객 감동을 위해서 전용 고객 지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화나 저희 고객 지원실을 방문해 주시면 언제든지 최상위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엘프가 주는 감동을 경험해 보십시오. 엘프에는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과 음악인을 위한 존경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엘프 반죽이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저랑 함께 살펴볼까요? 여기가 그 유명한 엘프 반죽이가 만들어진 현장입니다. 제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이게 어떤 작업하시는 건가요? 이거 반죽이 조립 과정입니다. 엘프 반죽이가 만들어지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들이 집약되어 있는데요. 제가 바로 그 중심이 되는 엘프 기술 연구소에 찾아왔습니다. 엘프는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철저한 서비스 정신으로 진정한 음악인의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엘프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기술 연구소인데요. 기술 연구소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시나요? 네. 저희 연구소에서는 저희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들이 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핫웨어적이나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연구 개발하는 곳입니다. 저희 회사는 연구소에 많은 투자를 해서 신제품 개발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구원들은 불철주야,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은 음악이 주는 감동은 변하지 않듯이 엘프도 고객의 곁에 늘 가까이 하는 변함없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두운 날들이여 안녕 외로운 눈물이여 안녕 이제는 행복해질 시간이라고 생각해 우와 엘프랑 함께하니까 너무 신나고 이거 완전 감동인데요. 연주자의 친구가 되어줄 엘프 여러분 많이 이용해주시고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연아 ellen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